보고서 같은 경우는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용도죠. 리포트 개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이나 커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개체다라는 거 주로 프린터로 출력,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이나 커리, SQL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이나 날짜, 페이지, 번호와 같은 나머지 정보 보고서 디자인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. 폼과는 달리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력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룹과 페이지의 데이터별 평균 합계와 같은 요약 정보를 함께 인쇄할 수 있다 없다. 있어요 다음은 XS의 보고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,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커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이다. 맞는 거고 두 번째,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, 커리, SQL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, 보고서에도 조건부 서식 적용할 수가 있어야 맞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? 보고서는 없다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